이 향 자체가 벌써 와... 너무 맛있어요. 우리 이때리 말로 뿌리스마라고 그러네, 뿌리스마. 뿌리스마. 순수의 절정.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후배들한테도 콩쿠르에서 무슨 고음을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기초. 저희도 이 음악, 가장 담백한 음악을 만드는... 기초에 충실하자. 기초에 충실하자. 그래서 이 냉면을 드렸습니다. 냉면.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었네요. 본인의 홈그라운드에서 음악을 하는 거와 자주 가는 곳이든, 처음 가는 곳이든 다른 곳에 가서 음악을 하는 것이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콩쿠르에서 하는 거랑 드레슨이나 베를린이나 바이오토에서 할 때와 파리에서 할 때 훨씬 더 더 익사이팅하긴 하죠. 텐션도 틀리고 긴장감도 틀리지만 화렴 또 이면에 콩쿠를린 극장에 갔을 때 정말 저를 다 아는 저와 23년을 같이 한 관중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그윽한 시선 그래서 이제 바이오토만 가도 그윽한 시선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들려봐라. 이거 리브레토를 들고 가서 보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거기가 불이 환해가지고 다 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틀 발음을 안 끊는 틀을 안 하고 왔는데 바이오토가 정확히 어떤 장소인가요? 바이오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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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니스모도 부를 수 있어요. 바이오토는 바이오토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음도 잘 들리게 하고 모음도 무리하지 않게 해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적당하게 그 밑받침을 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극장의 바이오토는 그래서 예전에는 표를 신청하면 9년을 기다렸단 거예요. 우와 9년을? 9년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관중들이 9년을 기다렸는데 틀리면 가만 안 놨어요. 아 그렇죠. 그 시한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9년을 기다렸는데 와서 성악가가 우라까이를 해? 어? 가사를 틀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토에서 무대에 있을 때는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12년을 섰거든요. 바이오토에? 그러니까 살도 쪽쪽 빠지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즐긴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공연 중간중간에 1시간씩 인터뷰션이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1시간씩 씹는 시간이에요. 지휘자를 씹거나 아 연출자를 씹거나 성악가를 씹거나 그들한테는 산책이지만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뭐 얘기하겠어? 지금 방금 전에 1만 쟤 어땠다더라고 쟤 어땠다더라고 쟤 어땠다더라고 쟤 어땠다더라고 쟤 어땠다더라고 저 주인은 왜 저렇게 하냐 뭐 박원호 매니아들만 와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이오토는 옛날 누구나 안 그랬는데 그렇지 옛날에 르네콜라가 이랬는데 와 옛날에 한스 오토는 부타로 이렇게 했는데 말쎄야 말쎄야 이제 박원호 성악가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가끔씩 옛날 성악가들이 바이로트를 거니를 넣어요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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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는데 거니러 지금 노래 못하는 분들인데 일부러 거니러 그럼 이제 바이로트 매니아들이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잖아요 눈에 컬러 그럼 이제 가끔씩 사진 찍는 거예요 둘이 이제 우리를 막 욕해 아 나 때 난 거 나 때 잘했는데 지금에도 엉망이지 이게 보긴 재밌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12년 여름에 갈 때마다 그 조그만한 도시에서 길거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창문을 함부로 많이 못 열어 창문 딱 열고 구태 뭐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알아요 와 진짜 음악이 좋지 수퍼 갈 때도 수퍼 갈 때도 슬리퍼 찰 때 뭐 친구가고 뭐 어제 뭐 어딜 갔다 왔네 뭐 저 사람이 뭐 길거리에 넘어졌네 뭐 그런 동네 뉴스까지 다 보고가 되니까 저도 이제 바이로이트를 이제 장학생으로 그때 갔었죠 근데 이제 가면 구서 온 게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30년 전에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영 아니야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에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 그렇게 물어봐 무슨 음역대 이런 얘기를 그러면 예전에 헬드 앤 바리토는 이런 게 아니야 예전에 누가 그랬어 다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만의 그 처음 들었던 충격적인 충격적인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정말 조그만 도시 한국으로 마을이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한국 치면 어느 정도 될까 그게 뭐 비교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전 못 가봐가지고 구에 무슨 동 보다 작은 이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죠 바이로이트가 이제 그 체코 체코 그 각이 바로 그 경계에 있어요 동남쪽 낙쪽으로 그래서 체코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런 극장 바그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면 다른 짓 하지 말고 내 음악만 들어라 맞아요 언론이나 바그너 가수다 헬덴 바리톤이다 베이스 바리톤이다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저요 그냥 사무엘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홍보를 왔다 보니까 영웅 바리톤 뭐 영웅 바리톤 헬덴 바리톤이라는 게 음역대가 넓은 레퍼토리에 헬덴 바리톤이라고 써 있어요 이 역은 헬덴 바리톤이 해야 돼 그런 역들이 주로 보호탄 홀랜더 주로 이렇게 저음이 있지만 점도 많이 내고 고음도 많이 내야 돼 그 음역대가 넓은 사람들 그런 거를 이제 피해서 가셨고 아니면 그걸 이겨내신다는 게 너무 정답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제가 사실 여기 쓸개가 없어요 바이로이트에서 홀랜더 공연하는 다섯 번 공연 중에 네 번째 공연할 때 등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극장에 전화를 했어요 내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배탈이 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고 근데 너무 지금 숨을 잘 못 쉬겠다 그랬더니 아침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왜냐면 바이로이트는 항상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했어요 공연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쓰레기를 잘라내야 되는 그게 이제 그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공연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긴장감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식이요법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로 스테미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음식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일부러 공연 딱 하기 전날이다 그러면 삼겹살에 칼로리 많이 넣는 것들 그런 거 일부러 자꾸 와서 먹게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먹고서 힘을 내죠 심지어는 공연 중간에 홀랜드 할 때는 인터미션이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처음에 13분 되는 그 아리아를 불러고 그리고 인터미션 업고 중간에 또 이제 끝날만하면 듀엣을 누가 또 하자고 오고 저는 계속 가운데 있고 계속 저한테만 노래를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오페라 끝날 때 저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거의 중간에 잠깐 무대 비워서 분장 바꿀 때 그때 우리 소세지 있죠 독일 소세지 그 와중에 분장하면서 먹어요 버틸려고 버틸려고 열량을 채우는 거예요 박원호가 그렇게 지워놨어요 박원호 초기 작품들이 다 그래요 박원호가 작곡을 이제 약간 정신없이 지은 곡들이 욕심도 많고만 처음엔 다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성악이 어떻게 상관없어 그냥 막 다 쳐 놓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홀랜드 지금 말씀하시다 보면 이제 누군가 대기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커버 싱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선생님께서도 독특한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그 커버로 있어서 홀랜드를 데뷔했어요 바이로이트에서 원래는 헤어로퍼 역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성악가들이 박원호를 어디서 공연했다 그러면 그게 정보가 다 바이로이트에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평들이 다 들어가요 아 진짜 무섭다 거기는 정말 바이로이트에서는 모든 박원호 공연들을 다 수집하고 오프로 그리고 CIA 같은 곳이죠 그렇죠 평론 평론 나온 것도 다 수집해 프리티고요 그런데 홀랜드를 그 해에 제가 캘린드 장에서 했었는데 아 이 친구 괜찮은데? 홀랜더? 그래서 저를 커버 계약서도 같이 주셨죠 저는 정말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최종 리허설이 공연처럼 하는데 그 날이 최종 리허설 로잉그린을 하고 그 날 또 저희 에이전시들이 와서 에이전시랑 같이 또 저녁 늦게 밥도 먹고 마인도 한잔하고 두세 시인가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 8시에 전화가 막 와서 딱 봐줬더니 사모엠 모엠으로 지금 어제 공연했잖아 나 나 자고 있는데 빨리 사무실 와 그래서 이제 아 뭐 큰일 났구나 이제 갔더니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아 오티술 제로 가래요 막 그래서 아 뭐 뭐야 그랬더니 너 오늘 저 제너럴해서 네가 불러야 된다는 거야 아니 아 그래서 아니 그냥 그 악보 보고 부르면 안 돼? 그랬더니 이게 지금 뉴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대 그러면 그러면 세 시간 시간 있으니까 3시간 동안 동선 맞추자는 거야 그 사람들 8주년 연습했던 사람들이야 나보고 지금 3시간 만에 그걸 다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왔더니 막 한 사람은 내 옷을 막 맞추고 있고 한 사람은 가발을 계속 씌우고 있고 틀레마이 딱 오더니 리허설 쩍쩍쩍 하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오케이인가 도대체 뭐가 오케이인가 그랬더니 이제 무대를 세우겠다는 거야 나를 러시아 성악가가 몸에다가 그 나치 문양했다고 그게 이제 막 기자들이 계속 질문이 오니까 그냥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난리불험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밥을 제가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왔잖아요 6시에 우리가 최종 제너럴 리허설이었는데 그때까지 딱 소세지 조그마한 소세지 3개 먹고 무대 올라간 거야 그러고서 한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모열린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물론 로잉그린 본 사람들은 알지 이 회오르퍼는 가기는 되지만 홀랜드 같지는 않아요 무대 올라갔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바이러트를 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와 근데 보통은 최종 리허설까지 구해주는 사람으로 그쳐요 왜냐면 커버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트리스탄까지 올 때 보니까 트리스탄이 한 네 명이 바뀌더라고요 이수울때도 네 명이 바뀌어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응 오케스트라 리허설 다 한 번 시키고 다음 사람 한 번 또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네 번째 살고 계속 지휘자 틸레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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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그때도 틸레마니였어 그게 이제 공연이 이제 성황이 잘 끝나서 모든 일면에 제 얼굴이 떴죠 어떤 신문도 있었냐면 그때 뭐 스페인 그 그 구강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데 뭐 지금 안 좋은 사람 빨간색으로 스페인 구강 얼굴로 나오고 지금 뜨고 있는 사람 삼을 이렇게 같이 떴어어 이렇게 얼굴이 구강과 함께 구강과 저를 비교하고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커버를 통해서 극적인 데뷔를 크게 하셨잖아요 제가 바이로이트에서 제네랄 리허설 한다는 게 본 공연보다 부담감이 있지 않아요? 에이전시들이 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본 공연일 때는 관객들이 오는 거고 제네랄 리허설 때는 전 세계 모드 극장 초대받아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고 우리나라 오페라계 음악계에서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 또 교육자로서 계시니까 이제 한국 음악계 특히 오페라계 성악계에 좀 내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어떤 것들을 하실 일단은 연주자로서 독일에서 제가 했었던 걸 갖다가 이태까지 저를 오페를 많이 부렸어요 저는 동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정적인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제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요즘 유명한 발톤 신예죠? 김기훈 우리 성악가와 같이 도펠경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맞고 아트센터에서 했었는데 우리 김기훈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냥 우리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그냥 아리아들만 가지 말고 우리 여기에 있는 한국 음악계가 다시 활기를 갖고 뭔가 새로운 돌파고를 모색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를 해줘야 될 텐데 제가 좀 아이디를 내서 한 10개 정도 되는 가곡을 도펠경어라는 제목을 달고 무대를 연출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안 끊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곡을 나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중요한 단어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연출도 제가 하고 세트부터 해서 심지어 조명 어떻게 쓰는 것까지 제가 다 얘기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날 거에 대해서는 기대도 했지만 걱정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관중분들이 이거를 호응을 해주실까 그랬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벌써 앵콜로 해달라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시발점이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성악가들이 없고 제 바램은 제가 시작으로 여기에 이제 저와 뜻이 맞는 좋은 분들을 초대해서 그 무대에 같이 서서 같이 아 이게 정말 우리의 정통 클래식으로도 관중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인 소스를 보여주시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드러나는 거 늘 있죠 제가 사모열륜이 그런 걸 막 연출하고 각색하고 막 하는 거니까 제가 드러나죠 근데 제가 그런 좋은 익셈프를 주면요 이걸 갖고 많은 저희 음악학 후배들이 비슷한 걸 내놓을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더 창조적일 테니까 훨씬 더 새로운 세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점 스펙트럼이 저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다양성도 저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스펙트럼을 열어주는 역할 길을 터주는 길을 터주는 역할 정도로 해주는 거죠 왜냐면 용기는 누군가가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인들이 그런 걸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볼 수 있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 그걸 내가 막 죽어다 나 이것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들을 자꾸 해줘서 자꾸 우리가 음악 교육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그러니까 시장이 없고 계속 공급은 나오고 수요는 없고 이 수요가 없는 한국 시장에서 어쨌든 돌파고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조금 제가 조금만 더 희생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후식이 나왔습니다 후식은 뭐 후식은 또 또 후식이 나왔으니 한 음악인으로서 달달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홍삼고 계시면서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약장수입니다 약장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저의 그 돌가마를 보신 분은 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악가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이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희들이 어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무대에서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할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한 엔딩이네요 계속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뮤TV를 사랑해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본업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너무 맛있어 와 어쩌고 이렇게 너무 안 달고 이렇게 잘 맛있게 할 수 있지? 괜찮아요 이제 밑은 음료 그치 엔트맨 그리고 엔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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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엔트맨 엔트맨